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정답은 4.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면적만 제곱미터의 높이가 11층인 특정 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행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업무대행 불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은 업무대행이 가능 단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대상물 전체가 업무대행이 가능 2번 소방기본법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 소방자동차에 출동해 지장을 준 자 3.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 정답은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1. 2. 3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3번 다음 중 소방대의 조직체가 아닌 것은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원 3. 청완소방원 4. 의용소방대원 정답은 3. 청완소방원 해설 소방대의 조직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4번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 아닌 것은 1. 개수명령 2. 이전명령 3. 제거명령 4. 신축명령 정답은 4. 신축명령 해설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4.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 5.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5. 화재안전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사기획은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 서장이 실시한다 3.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에는 특별조사와 종합조사가 있다 4.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사유와 범위를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정답은 3.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에는 특별조사와 종합조사가 있다 4.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에는 부분조사와 종합조사가 있다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 5. 소방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받은 사람이다 정답은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단 아파트 제외 4.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바닥면적 15,000제곱미터 정답은 4.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바닥면적 15,000제곱미터 해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이 불가하다 8.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기역, 수영장, 니은, 노유자시설, 디그, 숙박시설, 리을, 오괴, 집회시설, 미움, 다중이용업소, 비윤, 11층 이상 아파트 정답은 4. 니은, 디그, 미움 해설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선원, 산후조리원, 체력단 연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옥내에 있는 시설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단 수영장은 제외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 단 아파트는 제외 9. 종합점검 대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작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몇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하는가? 정답은 3. 6개월 해설,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은 연 1회 실시한다 단 특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율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단 최초 종합점검을 하는 신축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10번 다음 중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 등의 취소 시 며칠 이내에 취소 통보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4. 7일 이내 해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번 다음 중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설비란 건축물의 실내 환경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하층이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거실이란 건축법상 거주, 집무,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방을 말한다 정답은 3. 지하층이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설 지하층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12번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커야 한다 2. 열의 축적이 쉽도록 열전도 값이 작아야 한다 3.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산화되기 쉬운 물질로서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연량이 많아야 한다 정답은 1.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커야 한다 해설 가연성 물질은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 연소가 잘 된다 3. 연소 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1. 인화점 해설 인화점 외부 점화원으로 점화시 불이 붓는 최저 온도 발화점 외부 점화원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 연소점 외부 점화원에 의해 발화 후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최저 온도 온도의 극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14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1. 중유 2. 등유 3. 암모니아 4. 아세틸린 정답은 4. 아세틸린 해설 물질별 연소 범위 중유 1에서 5% 등유 0.7에서 5% 암모니아 15에서 28% 아세틸린 2.5에서 81% 15번 다음 중 화재의 분류로 틀린 것은 1. 일반 화재 A급 2. 유류 화재 B급 3. 전기 화재 C급 4. 금속 화재 K급 정답은 4. 금속 화재 K급 해설 금속 화재 D급 화재 주방 화재 K급 화재 16번 다음 중 건물화재의 성상 단계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초기 성장기 최선기 감세기 17번 다음 중 제거 소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소화기로 불을 끈다 2. 물을 부어 불을 끈다 3. 물에 젖은 담요를 덮어 불을 끈다 4. 산불 발생 시 나무를 베어 더 이상 불이 번지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4. 산불 발생 시 나무를 베어 더 이상 불이 번지지 못하게 한다 해설 1번은 냉각 소화 2번과 3번은 질식 소화에 해당된다 18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압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정답은 3. 30일 해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한다 19번 다음종 제6요 위압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 생화성 액체 해설 제1류 위협물 산해성 고체 제1류 위협물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협물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협물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협물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협물 산화성 액체 20번 다음 중 전기화재 예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선은 풀리지 않도록 잘 묶어 놓는다 2.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에서 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3.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꽂아 사용하지 않는다 4. 가전제품 내부의 먼지나 습기는 전기압선의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정답은 1. 전선은 풀리지 않도록 잘 묶어 놓는다 해설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21. 가스 누살 경보기는 탐지 대상 가스의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을 때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은 2. 8미터 이내에 해설 가스 누살 경보기 설치 위치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미터 이내에 액화 석유가스 LPG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4미터 이내에 22. 다음 중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소화 설비 2. 경보 설비 3. 방화 설비 4. 피난 구조 설비 정답은 3. 방화 설비 해설 소방시설의 5가지 종류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용수 설비 23. 대형 소화계 능력 단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A급 10단 위상 B급 20단 위상 해설 소화기의 능력 단위 기준 소형 소화기 1단 위상 대형 소화기 A급 10단 위상 B급 20단 위상 24. 분말 소화기 중 추가식 소화기의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는 정답은 3. 0.7에서 0.98MPa 해설 추가식 소화기의 정상 압력 범위는 0.7에서 0.98MPa 25.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 설비의 종류는 건물 내에 화재 발생 시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하여 발화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이다 정답은 1. 옥내 소화전 설비 해설 옥내 소화전 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 설비로 수원, 가압 송수정치, 배관, 방수구, 호스, 노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6. 옥내 소화전 설비 중 체절운전실 일리프 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정답은 3. 순환 배관 27. 옥내 소화전 방수 압력의 측정에 필요한 장비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해설 방수 압력의 측정 시 직사형 광창과 비토게이지를 사용한다 28. 가스계 소화 설비 중 약재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역 방출 방식 2. 부분 방출 방식 3. 국소 방출 방식 4. 호수렐 방출 방식 정답은 2. 부분 방출 방식 4. 해설 약재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 5. 전역 방출 방식 밀폐방호구역 내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설비 6. 국소 방출 방식 직접 방호 대상물의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설비 6. 호수렐 방출 방식 사람이 직접 방호 대상물의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 설비 29. 펌프 성능을 판단하는 체저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 기동 시 토출량은 정격 유량의 140% 미만이다 2. 순환 배관에 설치된 릴리프 밸브의 뚜껑을 열고 펌프를 기동한다 3. 릴리프 밸브의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면 개방압력이 낮아진다 4. 펌프 이체측 개폐밸브와 유량 조절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정답은 1. 펌프 기동 시 토출량은 정격 유량의 140% 미만이다 해설 릴리프 밸브를 조정하여 정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정한다 30번 오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적 결구까지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은 3. 40m 이하 해설 오괴소화전의 설치 기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적 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호스의 구경 65mm 호스적 결구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설치 31번 다음에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ㄱ 화재 발생 ㄴ 폐쇄형 헤드 개방 및 방수 ㄷ 2차측 배관 압력저하 ㄹ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 유수 검지장치에 클래퍼 개방 미음 습식 유수 검지장치에 압력 스위치 작동 사이렌 경보 감시 제어반 화재 표시 등 밸브 개방 표시 등 점 등 ㄷ 100관내 압력저하로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에 압력 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정답은 1. ㄱ ㄴ ㄷ ㄹ ㄹ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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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sion재 프레임 디플레터 33번 0000000000000,000 ca.스기기 소화설비 점검 중 감시enda 번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점검 전 약재 방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정답은 2. 전기실에서 소화약재가 방출되지 않았다. 해설. 교차외로 감지기는 방어구역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다. 수신반의 일시정지 버튼이 누름 상태이기 때문에 감지기가 동작되더라도 SOLV가 격발되지 않아서 소화약재는 방출되지 않는다. 사이렌과 지구경종 스위치가 누름 상태이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방송과 주경종은 정상 상태이므로 정상 작동한다. 수신반의 전기실 방출 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역재방출 표시등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이다. 3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스기 소화설비 기동 용기암의 압력 스위치 작동시험을 하였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압안의 방출 표시등 점등 2.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격발 3. 출입문 상단에 탈치된 방출 표시등 점등 4. 수동 조작함 수동 기동 장치의 방출 등 점등 정답은 2.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격발 해설 가스기 소화설비 기동용 기암의 압력 스위치온 방출 표시등 점등 수동 조작함의 방출 등 점등 제압안의 방출 표시등 점등 이미지의 버튼을 다시 눌러 복구한다 3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제동 화재 탐지 설비의 1회선이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을 땡땡이라 한다 정답은 4. 경계구역 해설 경계구역은 화재 신호에 대하여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단 2개 층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본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한다 36번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구시는 근무 중 수신기에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4층에 올라가 점검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장면으로 발신기를 누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 4층에 눌린 발신기에 누른 버튼을 복구하고 소신반에서도 복구 버튼을 누린다 37번 특별피난계단의 피난시 이동 경로에 대한 순서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옥내, 부속실 또는 노대, 땡땡, 피난층 정답은 1. 계단시, 해설, 특별피난계단, 옥내, 부속실, 계단시, 피난층 38번 소신기의 스위치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지구 표시등은 화재 신호가 발생한 각 경계 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등이다 해설 스위치 주의 표시등은 각 조작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점멸 점등을 반복한다 축적 스위치의 LED 램프가 점등되었을 때는 축적이고 LED가 소등되었을 때는 비축적 상태이다 주경종 정지 스위치는 소신기역 또는 내부에 있는 주경종을 정지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이다 39번 다음 그림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로 일국소에서 열혈과에 의해 작동한다 구성 요소 중 리클 구멍의 역할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감지기 오동작을 방지 해설 리클 구멍은 공기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감지기 오동작을 방지한다 40번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 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2. 피난구 유도 등 41번 유도 등 설치 및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기회로의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에 이선식을 유지한다 2.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섬선식으로 배선 공사가 가능하다 3. 이선식 유도 등은 평상시에는 점등되지 않는다 4. 통도 유도 등의 설치 간격은 20m 이하이다 정답은 3. 이선식 유도 등은 평상시에는 점등되지 않는다 해설 이선식 유도 등은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 42번 노유자 시설의 4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장소별 피난기구로 적응성이 없는 것은? 1. 피난교 2. 미끄럼 대 3. 승강식 피난기 4. 다수인 피난장비 정답은 2. 미끄럼 대 해설 노유자 시설에서 미끄럼 대는 1층에서 3층까지의 피난기구로 적응성이 있다 44번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 4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1.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 및 개발, 시행 및 유지관리 45번 다음은 자위소방대의 조직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기준에 적합한 자위소방대의 유형은? 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나 제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다 8명의 현장 대응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3. 타입3 해설 자위소방대의 타입3 조직 편성 기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3급 제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대상 현장 대응팀 10인 미만 개별팀 구분 없음 필요시 팀가감 편성 46번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는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위험환경 분석 3단계 설계 및 개발 4단계 시행 및 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계인 위험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환경 식별 ㄴ 위험환경 분석평가 ㄷ 위험경감대책 수립 ㄹ 위험환경 목표 전략 수립 정답은 2. ㄱ ㄴ ㄷ 47번 응급처치의 유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2. 환자가 기침할 수 없을 때 하임리 힙업을 실시한다 3. 환자의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기침을 유도한다 4.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정답은 1.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해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 48번 다음 중 출혈의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2. 혈압이 저하되고 피부가 창백해진다 3.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4.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정답은 4.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해설 출혈 시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49번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열복 2. 방화복 3. 구급차 4. 공기호흡기 정답은 3. 구급차 해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5. 방열복 5. 방열복 5. 인공소생기 6. 공기호흡기 6. 방화복 50번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험의 원칙 2. 현실의 원칙 3. 관련성의 원칙 4. 교육자 중심의 원칙 정답은 4. 교육자 중심의 원칙 해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